아, 귀여워. 잠깐만, 잠깐만. 그러다 넘어진다. 아, 귀여워. 오빠, 손 잡아. 우와. 오빠 한 번도 안 와봤지? 오빠 촬영도 여기 안 와봤지? 나 여기 안 와봤지? 여기는 근데 못 들어가잖아, 원래. 응. 내 집이야, 여기 진짜 내 집이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5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왜? 여기 계속 찾았어? 어, 여기 거의 내 집이야. 아, 진짜? 나 여기서 있어. 맨날 엄마 여기 정문에서 기다리고, 면회 오고. 아, 숙소가, 숙소가 여기. 그치. 여기가 오빠 선수촌이야. 내가 운동했던 데야. 어머! 이게 15살 때인가 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이런 개인 종목 선수들은 거의 1년 내내 저기 있어요. 집어져 있었으면 거의 집이죠, 집 뭐. 여기서 밥도 다 주고? 여기가 다 연결했어요. 저기 발색 건물이 식당이고 여기가 선수촌? 그러면 여기서 살고 놀러 못 가고? 저기 파킹이라고 되는데 생각나. 뭐 체력 단련장이랑 썼는데 있어, 흰색 건물. 저기가 원래 여자 숙소야. 아, 내 얘기 안 듣구나. 너무 신났어. 몇 개월 만에? 너무 새롭다. 오빠 저기가 바로 운동장이거든. 내 얘기 듣겠니? 귀여워. 결혼이 임박해서 이제 청첩장을 돌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고마운 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청첩장을 주고 싶어서 제 친한 친구가 있는 태능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때? 자기 원래 집보다 여기가 더 길었잖아. 맞아. 어? 장아. 나야, 오빠. 우와. 빨리 와, 이제 그만 봐, 쑥스러우니까. 사진 찍자. 아니, 됐어. 아, 왜? 빨리 이리 와봐. 사진 찍어줄게 했어. 하나, 둘. 되게 까분해. 네? 귀여워. 아, 사이사이. 다들 스케이트? 아, 진짜? 그러면 이상화 씨보다는 과경기? 이상화 씨? 아이. 고마워, 얘들아. 모태범 이상화. 이상화. 어이. 열심히 하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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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혼한다. 하하하하. 막 그런 건 하지 마. 쑥스럽잖아. 어, 레코드. We will remember you. 월드 레코드. 약간 세 개 빠른 거 제일 빠르다. 그치. 아직까지 빠르다. 아, 3인 3명. 아, 3인 3명. 월드 레코드. 주민선. 민선이가 주니어 월드 레코드를 내 거를 깨고 민선이가 세운 겁니다. 자기 거도 이겼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왜 안 좋아죠? 난 은퇴를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까지 와야지. 그러면 축하해, 아니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축하해, 해야지. 축하해, 해야지. 되게 호감이네, 다들. 응, 응. 우와. 너무 춥네. 와, 진짜 춥다. 너무 추운데. 너도 안 추워? 나 안 추워. 진짜 크다. 진짜 너무 크더라고. 진짜 크네. 우리는 맨날 화면으로만 보니까. 크다. 이게 400m잖아. 되게 감회가 새롭다. 그래? 나 이따가 한 3시에 또 탈 거 같아, 막. 몇 년 만에 왔어? 평창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1년? 1년 만에? 운동하고 싶지. 응. 하고 싶어. 맨날 여기서 운동했어. 운동하지 마. 알았쇼. 굳이 진짜 달라요. 차례들아. 그냥 뭐 쑥, 쑥 나가는데. 아니야, 아니야. 오빠, 감회가 되게 새롭다. 나 이렇게. 저런 게 탄탄한 건데. 잠깐만, 잠깐만. 익숙해 줘야 돼, 익숙해 줘야 돼. 이거 술래. 잠깐만, 익숙해 줘야 돼, 익숙해 줘야 돼. 귀여워. 잠깐만, 잠깐만. 애기다, 애기. 애기가 스케이스 하는 것 같아. 아, 귀여워. 강남은 좀 빨리네. 도전하면 잘하는 거예요. 귀여워. 오빠, 손 잡아. 아, 저런 거 멋있다. 오빠, 내 손 잡아. 우와, 우와. 우와, 엄청 빨라. 속도, 속도. 그치, 스프드가 있을 것 같아. 너무 빨라서. 무슨 갈라쇼 하는 것 같아. 아, 멋있다. 우와, 이렇게 타도 빠르다. 이 정도도 엄청 빠르네? 그치? 너무 아름다워서. 또 너무 눈이 부셔서. 와, 근데 진짜 스무스하다. 안녕. 오빠, 여기가 내가 스케이트 500m 스타트 라인이야.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거 보여줘. 뭐? 스타트하는 거. 싫어, 창피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봐. 자, 가자. 저 정도는 뭐. 아, 그러다 넘어진다. 아, 귀여워. 아, 진짜 웃겨.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진짜 웃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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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님. 뭐야, 형. 형, 형도 있었어. 야, 너무 기다렸잖아. 네. 그래 봐. 아주 팀 플레이할 때 진짜. 아, 멋있어, 멋있어.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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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글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엄청 친하죠? 네. 절친이죠, 둘이 완전히. 형, 어때요, 스케이트? 미치겠지? 잘해줘, 알았지? 부탁한. 어? 어? 뭐야, 얘? 미친 거 아니야, 쟤? 뭐야, 너. 너한테 왜 저래, 쟤? 아, 뭘 미쳐. 결혼식이야, 혼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튀는 거야. 아, 그래. 지금 나도 스피드장이 처음이야. 왜? 이렇게 밟아보는 게. 여기는 저기 작은 데서 타니까. 그런데 250이구나. 111.125. 250이 아닌구나. 아, 여기서 나 처음이야. 그러면. 저기 내가 도착하면 스타트해. 어디를? 나를 잡아. 아, 나 어디가 피닛인데? 저기. 아, 야. 졸퍼가 자꾸 이런 거 대결 안 나니까. 알지. 그래, 이 부분은 국대야. 야, 지금 출발해. 빨리 가, 가.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좀 어떻게 가봐, 잡어. 잡아야 돼. 빨리 가겠니? 빨리 가겠니? 빨리 가겠니? 와, 저거. 야, 속도감이 장난 아니구나. 아니, 진짜 무서웠어. 뒤에서 오는데, 쟤네. 아, 저 형.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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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이야,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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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아, 너무 힘들어. 포토하고 있죠. 형. 새 신랑의 체력이 이 정도면 못 쓰지. 도발했다, 도발. 둘이 시합해 봐, 시작. 아, 시합을 하라고? 아, 이거 재밌겠네. 아, 근데 진짜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네. 박용균은 쇼트랙이에요, 그렇죠? 갈게요. 우와, 우리가 이 경기를 보는 거. 시작! 시작! 어우, 출근하는 게 다르네. 아,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상해,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상해,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우와, 멋있다. 엄청 아파. 뭐야. 예, 날격지로. 우와. 우와. 클라스는? 우리 쭉 돌아갈까? 그냥 이렇게 돌아서 돌아오자. 어떻게? 아, 폼이. 폼이 달라, 폼이. 아, 근데 진짜 이게 다르다. 뭐? 이게 밀리는 게 이거. 오늘이 마지막. 싫은 거야, 또 싫은 거야, 이게. 그래,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100m 이 긴 거를 통과해서 여기 속도 확 붙을 거 아니야. 저기가 얼마나 무섭겠냐. 그니까. 속도가 오. 둘이 왜 이렇게 붙어 있어. 아, 강남 봐. 입 밖으로 내냐, 그런 말을. 아, 못 참겠더라, 그럼. 속으로 생각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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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아니야. 야, 왜 이렇게 붙어 있어. 뭐? 왜 기댔어, 지금? 뭐? 귀여워. 야, 야, 야. 야, 야. 안 돼, 안 돼. 빨리 가서. 어? 잡았어, 팔 잡았어. 뭘 만져, 또. 죄송합니다. 아니, 막 기대해, 둘이. 어땠어, 우리? 빨리 얘기해 줘. 둘이? 앞에서 보는데 둘이 사귀는 줄. 짝짝 맞구만. 스텝이 짝짝 맞았어, 스텝이. 어이없어가지고. 귀여워라. 추우니까 윤기야 좀 따뜻한 거 마실래? 잠깐, 엄마. 내가 너를 위해 차를 준비하지, 차를. 차를. 아니, 내가 가운데 앉았을 때. 눈 좀 봐야겠어. 진저. 누나가 항상 너 얘기를 하더라고, 챙기더라고. 진저. 진저. 윤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단. 너를 위해서. 샌드위치랑 초콜릿이랑. 고맙습니다. 사실 너를 부르는 이유는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아, 나 그거 언제 주나 했어. 오, 청첩장. 아, 진짜.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직접 주는 사람은 그거잖아. 완전 짱짱 친구. 짱짱 친구. 그래, 내 절친이야. 오빠가 있기까지의 내 절친은 곽윤규였다고. 야, 얘가 우리 사이 별로 안 좋아했어. 우리 사이 별로 안 좋아했다. 아니, 뭘 안 좋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오빠, 언제. 우리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안 밀어줬잖아. 아, 맞아. 너 왜 안 밀어줬냐? 너 상호한테 그랬다며 연예인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아니, 솔직히. 얘기했잖아,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우리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윤기가 이랬어. 누나, 연예인 좀 아니야. 봐봐. 이랬어. 뭐 흔들려서 봐봐. 안ży는 ㅈ adviseiku도cit. second stage3 ativos 이렇게 되고. 윤기아 상아 어때? 그때 정글 갔다오고 나서 상아가 어디서 괜찮아, 어떤 스타일이야? 아, 좀 까다로워. 아ㅠㅠ 아, 알겠어. 둘 사이를 갈라,그릴.. 둘 사이를 완전히 이렇게.. 진짜 까다로워. 왜냐, 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안 좋은 얘기로 했단 말이야. existed. 오케이, 기다려 ㄱ, 기다려 ㄱ. 너 나 좋아했어? 기다려 ㄱ, 기다려 ㄱ 너 나 좋아했어? 그 얘기 있었어. 나 좋아했어? 처음에는 김성수 형이 너가 상화 좋아한다 그랬어. 맞아 송수 형이 맨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 좋아하기 때문에 밀어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야 이거 다시 내놔. 이거 다시 내놔. 그 형 잘 몰라 눈썰미 없어. 그래서 왜 그랬어? 아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형이 약간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 아 맞아 나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 정글에서 그렇게 잘했잖아. 나도 그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거기 정글 갔는데 이게 웬걸 너무 따뜻한 면이 맞는 거야. 방송용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여지는 시기니까 형도 이미지 관리한다고 생각했고. 어쨌건 나는 누나 편이었지 그때는. 누나랑 더 가까우니까. 그래도 누나가 엄청 강인한 이미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힘들고 세다고 생각하는데. 누나가 알고 보면 진짜 이렇게 열릴 수가 없어. 좀 생활도 다르니까 우리랑 좀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형은 다르더라고 많이 그렇지. 윤기가 말을 잘하네. 잘하네. 누나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강남이 볼수록 주인국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좀. 주인국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좀. 주인국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좀. 진짜 너무 따뜻하고 진짜. 속 깊은 사람을 갔다 오면. 속 깊은 사람을 갔다 오면. 속 깊은 사람을 갔다 오면. 아 짜증나. 나 먼저 갈래. 우린 그래도 벤쿠버 전부터 그렇고. 왜 둘은 친해? 왜 나머지 안 친한데 둘은 친해? 나의 속마음을 우리 부우 애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뭔가 아 저 언니 잘난 척하네 막 이런 게 생길까 봐. 그래서 나는 윤기한테 말을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가 같은 빙상이어도 세부 종목이 달라서. 맞아 맞아. 이게 좀 좀 편하거든 얘기하기가. 나 역시도 이제 조금 관련 없는 누나한테 털어놓으면. 좀 더 좀 더 나오는 거야. 이 더 소개했던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창 때. 내가 그때 19층 쓰고 윤기가 18층 썼었어. 그때 나 진짜 힘들었어. 왜냐하면 온 관심을 나한테 다 받고. 이상화 경기 언제야 이상화 경기 언제야. 그럼 그때가 설날이었어. 그럼 다 나한테 몰려 있단 말이야. 아 이제 이상화 경기 이제 뭐 금메달 한번 갑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막 그런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윤기 불러다가 야 윤기야 빨리 우리 맥도날드 가서 차 한잔하자. 이거나 나 저녁 먹고 있을 때 야 윤기 빨리 내려와. 밥 먹었대. 그런데도 내려오겠대 내려오고. 착하네. 시합 전날까지. 괜찮아. 내가 TV로 응원할게 막 이러고.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 나는 힘 엄청 됐어. 꼭 와 윤기야 멋있게 입고 와. 아 무조건 가야지. 무슨 일이 있을지 윤기한테 상담하고. 되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 아 떨려. 신랑. 강남군에.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신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이사화 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 기다리는 저 남자가 이제는 나와. 한평생을 같이 해야 할 남자구나. 이제 저희 부부가 됐습니다. 고마워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고마워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 거기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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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